음악 따스한 봄날 이사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이사 준비는 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에 포장이사 전문업체 이사스토리는 이사를 앞둔 고객들에게 이사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1일 전했습니다. 이사스토리 관계자는 이사 20일 전 첫 번째로 이사 종류를 선택한 다음 이사업체를 선정해 계약해야 하며 두 번째로 서랍, 베란다, 창고, 다용도실, 욕실 등에서 버릴 물건을 정리하고 세 번째로 불필요한 물품은 전 주소지에서 처분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이사스토리는 포장이사뿐만 아니라 보관이사, 해외이사, 사무실이사 및 공장 이전 등 다양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. 또한 서울, 인천, 청주, 부산, 대구, 울산, 광주 등 전 지역에서 사무실 원룸 이사 견적을 5톤 기준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용 안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일본만 들어도 도움되는 생활경제팁, 아시아뉴스통신TV 경제톡톡의 김수지였습니다.